출발 지금 승무원을 생산하고요 좋아요 여기서 미사일 제작 보정부터 빠르게 하고 시팅창 위치 좀 바꿀게요 좋아요 위치 저장 출발 파이팅 싸울 준비하자고 싸울 여건이 아닌데 퍽퍽 이거 소리가 안나냐 그럼 이거 왜 소리가 안나지 이거만 잡고 잠깐 갔다올게요 어 뿅뿅 컷 좋고 저장 한번 하고 잠깐 다시 켤게요 왜 이렇게 한번씩 오류가 걸리더라 점점 계속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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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게 낫겠다 다음 강습 어머 어머 에어로크를 열어주세요 아 아 터졌죠 에어로크를 열어주세요 힐 좋아요 에어로크 닫고 이번엔 좀 깨자 시오미니까 어렵지 않아 얼마나 어렵지 않게 손쉽게 깰 수 있는데 이게 튄다고? 안될지 아 오케이 미스 퇴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음 쏘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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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만 스테이 시체빌드 고인됐다고요? 아멘 아멘 아 그렇죠 오퍼식 딱딱딱딱 다 까인거 봤어요 네크 좀 얼탱이가 없긴 한데 잼도 다 너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럴까 스읍 그런 생각이 들더라 좋아요 아 뭔가 찰칵 아 하필이면 왜 거기야 아 진짜 선 넘네 하나 무기가 하나밖에 없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아 하아 하아 가위가 없네 아 이제 두 타임을 더 해야되는데 아 미쓰 두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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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자 한 턴 원 웨이브 원 웨이브 오케이 성공 다음 상점 포화 거포 거포 판매 아 됐어 한 포 그렇지 시 음 이거 괜찮다 아 아 참 필요한데 나와봐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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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이거면 됐어 앗 별른데 여물어? 감사합니다 여물 용병함선 공격 아 대인 레인저야? 아 하필 또 바보같이 제대로 못봤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놈들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힉힉 음 힉힉 컷 이즈이 35원에 더 필요하네 야발 기름은 되게 넉넉하다 왜 이렇게 넉넉하냐 기름 오케이 아 그 와중에 또또또또 힉힉 이걸 깜빡했구나 괜찮네 이러면은 미스 비활성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힉힉 힉힉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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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힉힉힉힉 힉힉힉 힉힉힉힉irler 힉힉힉 skies 힉힉힉힉 그럴 순 없습니다 빰 빰 빰 빰 빰 빰 띡띡 띡 띡 띡 띡 뭐야 이거 아, 뻥 을 거기다 한다구? 아, 좀 המש네 더욱 늑멋! 극해진 근데 미사일이라서 필요없어요 꺼 그렇지 개꿀 31원 수리 개꿀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안 부시면은 또 내가 응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찢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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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뚜따따따따따 미사일 판매 좋아요 그냥 찍고 가야겠네 이렇게 뭐지 아니 노예상인같은 소리하네 버림없는 소리 prohibition 스피ws removed Մ losing 〄 〄 † 〄 1 〄 〄 밤 민망 sing 밤 민망 myself 도의 그래 풀어줍시다 짠 어 연방 소위 내려드릴게요 가세요 코에 뭐 걸렸어 조난신호 되나? 아 까봅시다 해골 버프 조용히 하세요 딱 치니까 AI 승무원 어차피 AI라서 병에 안걸리죠 그쵸? 개꿀 개꿀 상점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그럼 그건데 아씨 손해인데 뭐로 스타터 해야되냐구요 네크 하세요 네크 네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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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작위로 7?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망했죠 지금 수냥함들 또 있겠네 진정한 아 미치에 방어포대가 나를 쏜다 아 방어포대? 아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쉴드 2짜리여가지고 어차피 그거 안된다 미사일 야발 야이씨 그화정에 미스가 났네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 살려주세요 아구 아어오 에어로크 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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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여기로 가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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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모험적으로 했네요 하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어렵지 않아 이 정도가 할만해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하면 돼 진정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다음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오오오오오 그래? 그래 어서와 노킹 자네 뭐 잘하는거 있나? 없네 누가 자네 좀 회피부터 좀 하시게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네 외계인이에요 여기있는 애들 다 외계인이에요 뭐야 방울 전투기 되게 세보인다 부담스럽네 이온 펄스 이온 펄스 이온 펄스 이온 펄스 근데 제가 왜 죽냐구요? 생명력 점유가 아니라 만화 점유 만화 점유에요 유행선 도움에 감사합니다 제가 컨텐츠 리더에요 제가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가 다 그 그 다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다 유행을 선두했거든요 서포템을 든 원딜도 제가 먼저 시작했구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유행을 제가 다 선두했습니다 침입자 침입자 라고 뭘 팔아 이 새끼 침입자 근데 그렇게 되면 방어력이 그렇게 안올라요 방어력이 개까지 입으면서 100대가 되는거라서 뭐야 수리? 양호 양호 좋아요 됐군 생명력 전면 오라 싼거 많다구요? 생명력 전면 오란도 뭐가 있지? 잘 모르겠네 아 이건 괜찮아요 쉴드라서 오랄 키면은 물방 1퍼씩 오른다니? 맘 자랑 이대로 갔는데 추가 그 명상 컷 찍고 찍읍시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한 포 용병? 알았어 야발? 바로 뜨는 거였어 모자 뭐 바꾸잖아 모자 코어잖아 산사함포 극협 나와 산사함포 이러고 있다 그래? 오토레이저 마크 뭐야 발사탄소 꼴랑 하난데 방화? 아 좀 아쉬운데 아 충전이 빠르구나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업그레이드 수치가 너무 큰데 그런 게 있나요? 잘 모르겠구만 팔고 한 포 그렇지 센서는 별로 안 필요하고요 어 아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어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를 팔자 팔고 상자 한 번 더 찍어 다음 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다음 음 얘를 팔면 파는데 옷이 뭐잖아 이거구나 얘를 팔고 얘를 데리고 가고 우리 걸 가진다고? 날 가지신다고? 어머 아 아 왜 산소를 내가 왜 부셨지 돌아버리겠네 아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즈 다시 집으로 조난신호? 아냐아냐 쭉으로 빤쓰라는데 이 X 됐는데 늦었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병신같이 했는데 나 아 태준아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아니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어떡하냐 아 늦었어 또 또 또 또 또 또 뒤지겠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태준아 왜 자꾸 그거에 괴물이 아까부터 전태주 아 아 살려주세요 태준이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빨리 갈게요 갈게요 갈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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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라니오스 별로 어차피 숨 안 쉬는 애들이라서 간다 쓰고 아 그 교류나 엔 엔 엔 엔 엔 지 이상 별 내용이 없네 출발 왜 이렇게 거지냐 이거 그래 또 교류야 아 졸탄 별말이 없죠 이러면 안된다고 이러면 이제 걔 망하는거라고 답답하네 답답하네 어 폭력적인 분리주의자 분파다 알겠습니다 또야? 아 이거 상관없다 뭐 또 힐드 두개야 아 그만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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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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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디 불타는 소리 난다 아 그만해 이 싸이코들아 아이고 아 아 그만 어설프트 할게 내가 지금 뒤질랑 말랑 아일락이니까 아 뒤지겠네 아 뒤지겠다 오메 뒤진다 아 아 아 79몸 오메 패고 있다구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까타로님 오메 패고 있겠네요 헤헤헤헤헤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아 그럴 돈도 없다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빅매그넘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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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지겠다 또 터지겠어 또 터진다 불교에 언제 귀하냐고요 지금 귀 당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흐 살려줘 또 무소유 실천 중 나와봐요 이리와봐 아 아 오케이 빨리 빨리 쏴 한 발 더 쏴 오케이 미스 미스 좋아요 삑삑 아니 이게 레지스트가 왜 떠 아 아 아 한 대 남았어 살려줘 아 레지스트 많이 되냐고 아 진짜 개 병신같은 게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오늘 하 이따 저 랜선을 걷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일단 저 아 그 뭐야 어 그 핫스톤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